이제 오는 26일이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공개가 됩니다. 이에 어제 코스피 관련 안에서도 관련주들이 모두 상승 흐름을 보이면서 1% 넘는 지수 상승이 있었는데요. 일단 어제는 공기업 위주로 갯매우기 모습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다만 오는 26일까지 추가적인 가격 상승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관련주들은 어떤 종목들이 더 있고 또 증권사에서는 어떤 인사이트를 보여주고 있는지 오늘 발표된 리포트 통해서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현대모비스 먼저 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수소 사업을 모두 현대차에 양도한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양도일자는 오는 5월 31일로 확인되고 있고요. 양도되는 총 양도가액은 2천억 원을 넘어서는 규모라고 합니다. 현대모비스가 지금 충주에 연산 4만 대 규모의 수소연료전지 공장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현대차에서 가지고 있는 수소 모델이 넥소 그리고 엑시언트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표 모델인 넥소 같은 경우는 출시된 지 7년이 지나고 감형할수록 노후화가 되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매 대수 추이 또한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다음 지표 통해서 자세한 상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가 가지고 있는 수소연료전지차의 판매 대수 추이입니다. 오는 22년도까지는 줄곧 우상향을 보였지만 작년에는 5천만 대 정도의 판매 대수가 나오면서 22년 대비해서도 반토막이 나는 판매 대수 추이가 나왔는데요. 올해도 지속적으로 부진할 것으로 전망치가 나오면서 부품을 납품하고 있는 현대모비스 측은 가동률 하락으로 인해서 부진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또 현대모비스가 수소사업의 손익을 따로 공개하고 있지는 않는데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연간 대략 1천억 원 정도의 손실이 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다만 이제 수소사업 2권에 따른 손익 개선이 올해는 긍정적인 투자 포인트로 확인되고 있고요. 또 여기 전동화에 대한 투자도 집중하면서 앞으로 사업의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해 나갈 것으로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집중해서 증권가에서는 긍정적인 매수 이견과 함께 목표 주가를 상향으로 조정했는데요. 일단 28만 원 선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전장의 마감 현황은 어떻게 됐을지 가격도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모비스 전장의 5% 넘는 강한 상승 보였습니다. 52주 신고가 부근까지 올라섰고요. 24만 4천 원 선에 마무리 지었습니다. 오늘의 예상 체결가도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은 어제 마무리했던 가격대에서 출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종목은 넥센타이어입니다. 넥센타이어도 저 PBR 관련주로 확인해 볼 수 있겠는데요. 일단 관련 업황 자체가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간만에 다시 돌아온 증선 사이클이다 시장에서는 평가하고 있는데 체코 공장은 올해 1분기 램프업이 시작이 돼서 하반기부터 물량이 극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감이 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추가적으로 미국에도 공장을 증설할 것으로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는 28년에서 29년 사이 가동을 목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수요가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월마트향 물량이 확대되고 있는 올해를 보낼 것으로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체코 공장 이후에 미국 공장 증설도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주주 환원과 관련된 확대 여력은 조금 아쉬운 부분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코 공장 안에서 나오는 증설 물량은 실적에는 긍정적으로 풀이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조음 업황과 또 사이클까지 개선이 되면서 일단은 긍정적인 매수 의견으로 증권가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목표 주가는 11,000원 선으로 유지해졌는데요. 전장의 마감 현황은 어떠했을지 가격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넥센타이어 전장에는 2% 가까운 하락을 보였습니다. 8,810원 선에 맞췄는데 오늘의 예상체 결과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넥센타이어도 오늘 예상체 결과는 어제 마무리했던 가격대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증권사 리포트 이은주였습니다.